던전 인카운터 던전 인카운터는 요즘같이 최악의 퀄리티로 퍼블리시하는 게임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단순해도 속만 알차있다면 너무나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교훈 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50시간 순삭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취향은 타겟지만 갓게임입니다. 던전 RPG 괜찮고 던전 크롤로 좋아하시면 무조건 하세요. 탐험 좋아하시고 리얼한 생존 요소 좋아하시고 챌린지 하는거 좋아하시고 호기심 왕성하신 분도 꼭 하세요. 한글화가 안되어서 하기 어렵다고요? 정말 영어가 안된다 해도 스킬과 상태 이상 등 아주 소수의 단어만 찾아서 파악하면 되니까 하세요. 스토리가 없어 스토리 읽을 일도 없습니다. 이 게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꼭 트리플 A 게임을 만들기 위한 컨셉 단계를 그냥 게임으로 만든 느낌입니다. 음악마저 유명한 클래식 음악 8곡을 전자음악으로 편곡하고 두 곡 작곡한 것이 아마 전부로 파악됩니다. 프로토타입 수준의 게임도 아니고 그냥 날것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재미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마요네즈나 양파 매운 소스 등 뭔가 여러 재료를 얹은 연어초밥이 아닌 연어초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연어 자체가 오랜 기간에 RPG 개발 경험에 푹 담가 액기스만 지어내어 숙성해 연어초밥 자체가 굉장히 맛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중점적으로 볼만한 점은 현실감과 다이어트입니다. 이런 현실감이 탐험 생존 성장에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스킬도 적재적소에 새롭게 획득하게 되며 성장에 따른 난이도 설계가 잘 되어 있지만 일단 스킬이 하나도 적용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어트라고 한 것은 정말 모든 요소들을 단순하고 간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차피 맵만 3D 모델링 한 원거리 뷰이고 그 외의 것들은 도트 그래픽보다 더 가벼운 2D라 최적화 걱정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기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마법 이름도 4개밖에 없고 넘버링이 높아질수록 센 마법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탐험은 어디가 다음층으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맵을 헤매입니다. 다행인 점은 대각선 공중뷰여서 주변에 타일들이 보이고 한번 탐험한 타일은 불이 켜져서 왔던 길인지 아닌지 헤매일 일은 없지만 과거의 던전 크롤러 게임처럼 전체 맵이나 소형 맵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발견한 특정 위치들의 자표는 기록되어 나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투의 난이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탐험도 어려워집니다. 몬스터 위치 함정 위치를 파악하는 스킬을 끄면 타일 한 칸 한 칸 전진하는 것이 긴장될 정도로 던전의 무서움을 잘 구현했습니다. 현실에서 던전에 들어가면 라이트 노벨 고블린 슬레이어나 라이트 노벨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과 심장재해 편처럼 정말 무서운 곳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생존 파트는 RPG인데도 로그라이크 게임 같습니다. 파티가 전멸하면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새로 파티를 짜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멸한 파티 이외의 캐릭터들을 키워놓지 않았다면 2회차 같은 기분입니다. 부활이 가능하지만 던전 저 밑에 죽어있기에 살리러 가야 합니다. 가끔 현재 탐험하는 층에서 나타날 클래스가 아닌 몬스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몬스터와 조우하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퇴각 버튼만 연타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멸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장을 하면 할수록 새롭게 생기는 탐험 스킬들을 사용하여 비교적 쉽게 전멸한 파티원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밑층에 타일이 없는 구멍에 빠지거나 상태 이상 중 하나에 걸리면 파티원들이 모두 던전 0층에서 99층 사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도 로그라이크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키운 파티원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GPS도 없고 나침반 같은 스킬이 XYZ 자표를 통틀어 헤매고 있는 캐릭터와 현재 타일이 몇 칸 떨어져 있는지만 알려주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딜이 세지고 화려한 스킬을 구성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어느덧 돌아보면 성장해 있습니다. 무기 마법이 세져서 딜이 높아지고 HP가 높아지는 성장은 어느 RPG에서나 볼 수 있듯이 나타나지만 이 게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탐험 파트의 성장입니다. 다른 게임들도 비공정이나 텔레포트 같이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이동과 탐험이 편해지는 요소가 이 게임에서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다회차를 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회차 요소가 챌린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난이도 조절이 없지만 자신이 스킬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런을 할 경우는 정말 하드코어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던전 인카운터 소개 영상에 남겨 놓았습니다. 최근에 발매한 하이파이 러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제작되어 현재 대호평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게임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제작된 게임입니다. 하이파이 러시처럼 게임패스에 출시 첫날 들어오는 깜짝 등장도 없었고 마케팅도 없어서 아는 사람이 적긴 합니다. 이 게임은 최근 포스포큰으로 최악의 평점을 받은 스퀘어에닉스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2021년 출시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들처럼 저 사양이어도 너무나도 완성도가 높은 게임들이 정말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90년대 마리오를 미친 듯이 할 때도 그래픽이 좋아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도 이번 작품처럼 스토리를 만들거면 차라리 던전 인카운터처럼 스토리를 제거하고 그 미친 듯하게 훌륭한 게임 플레이만 살리는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던전 인카운터 리뷰였고 제 평가는 게임 개갈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패키지 게임은 종말할 것 같이 라이브 서비스 위주로만 가려하고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추구하다가 꼬꾸라지기만 하는 현 시대에 꼭 한 번은 해볼만한 갓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